집중적으로 살펴볼 특히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교통사고도 거의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본 우리 전용규 변호사님이 이거를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교통사고 유동규 블랙박스 어떻게 찍혀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블랙박스가 아니라 뒤에 따라가는 차의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걸 적나라하게 중앙일보가 공개를 했네? 세상에. 이게 유리할 줄 알고 공개했나봐, 지네들이. 그 블랙박스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어디가 먼저 들어가요? 트럭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갑자기 트럭 앞으로 끼어들려 그럽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맨 처음에는 이 뒷 영상을 우리가 못 봤을 때는 대부분 기사들은 트럭이 잘못이다라는 약간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뒤에 갔으니까. 네, 뒤에. 앞차와 뒷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트럭 잘못이다. 아닙니다. 뒤에 보면 출발하기, 충돌하기 전에는 트럭이 아주 약간 미세하게 뒤에 있지 완전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력을 내는 거야. 그래서 A필러에 가려서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갑지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차선도 가운데를 놔두고 양쪽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우선권이냐. 먼저 바퀴가 들어간 쪽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봤을 때 트럭이 우측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무동교차가 들어와요. 자, 보세요. 지금서부터 보세요. 트럭이 깜빡이 켜고 먼저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죠? 이제서야 들어갔단 말이야. 그려놓고선 그 앞질리려고 무리하게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게 사각지대에 잘 안 보여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내 차에 한 2m 내외 정도에 있는 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깜빡이 켜고 들어가다가 사고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 뒤에 있으면 사이드밀러로 보이지만 저거는 명백하게 유동규 차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할 때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진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트럭이 2차로로 선진입해 주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차로로 선진입해 주행했다.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동규 차보다 이 트럭의 차량이 먼저 깜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이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그렇죠. 트럭은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저기 있으면 안 돼요. 트럭은 저기 차선에 갈 수도 없는 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꽂혀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자도 모르고 이런 쪽에 꽂혔을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지정차로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과실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 위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딱지 끊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사고는 과태료 만 끊으면 그만이고 이 두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는 별도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영상 보면 3차로예요. 그렇죠? 3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왕복 6차로 그리고 실제로 한 방향에서는 3차로예요. 그러면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맨 가해 3차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로만 추월할 때 잠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차가 1차로에서 추월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월이 아니더라도 2차로로 내려온 것 자체도 2차로 있어도 문제거든요. 어쨌든 1차로. 2차로가 추월차로니까. 3차로로 계속 가다가 2차로에 잠깐 추월할 때 2차로 갔다가 다시 3차로 가야죠. 이게 우리가 면허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기본이지만 아무도 안 지키는. 아무도 안 지키죠. 그런데 특히 진짜 화나요. 그 트럭 운전기사는 욕먹을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쟁점은 일단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우동규의 뻥이 내가 죽으면 자살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부터 보면 트럭은 과태료. 그렇지만 지금 저 승용차의 저런 행태는 완전히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가해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7대 3, 6대 4만 돼도 6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트럭도 과실이 있어요. 51대 49가 돼도 51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가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가 아니고 당했다. 피해 차량에 우긴다. 보험사기를 노리는 건가? 그러니까. 저 차는 뭐죠? 비싼 차인가요? 유동규는 돈도 많잖아요. 돈이 어디다. 백수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났지? SM5 이 상황을 완전히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규 사고의 경찰 단순 사고 판단했는데 떠다니는 음모론? 아니. 음모론은 니네들이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 저렇게 일부러 머릿기사를 내서 더 음모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요. 트럭이 미쳤다고 1차로에서 저기 바로 옆 차선도 아니고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언제 차선 변경할 줄 알고 그걸 맞춰서 정속주행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고 가서 이렇게 해서 박는다? 영화에서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럼요. 영화에서도 사거리에서 치거나 뒤에서 치지. 아니. 영화에서 누구를 죽일 마음이 있는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깜빡이는 켜고 박아도 돼. 그런데 1차로하고 2차로가 박거나 2차로가 3차로를 박는 거는 애초부터 좀 잘 따라가다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1차로하고 3차로에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는 트럭이 먼저 박고 싶어 갔는데 유동규가 안 와서 못 박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영화에서 저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저걸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했던 식으로 찍었다고 한다면 시나리오를 찍은 사람과 편집을 한 사람, 연출한 사람이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때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2차로에서 3차로로 밀어버리거나 2차로에서 1차로로 중앙분리대로 밀어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유동규가 먼저 깜빡히게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이 차가 이걸 사고로 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고를 내고 싶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이 차가 안 오면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기본 상식도 모르는 것들이 기사를 쓰고 자빠졌다는 거야. 그렇죠. 저게 어떻게 음모론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음모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만들으려고 한다라는 기사로 나갔어야죠. 우리 시사숙덕숙덕님께서 7대3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왔다면요. 저거 거의 100대0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아니요. 한문철 변호사는 항상 먼저 잘못한 사람으로 유발이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100대0까지 나올 사항은 아니에요.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동일선상에서 여기도 깜빡이를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화물차도 어느 정도 봐야 되죠. 안전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덤프트럭 쪽에서 사각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덤프트럭도 사각이지만 그러면 유동규 차도 사각이어서 안 보였을 수 있잖아요. 유동규 차량은 사각이 아니에요. 속도를 내잖아요. 트럭이 들어오는 걸 보고 속도를 낸다니까. 갑자기 부딪힐 것 같으니까 낸 거죠. 들어오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100대0은 안 된다. 100대0은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봤을 때 그거예요. 트럭이 오는 걸 갑자기 느껴서 순간 사고 날 것 같아서 냈는지 떠는 뒤에서 이거 있잖아요. 발로 가도 참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랬을지도. 밥 찔러. 알칼하게 취해가지고 통할 것 같고 이런데 집에 언제 가냐고. 끝차선이잖아요. 밀린다고요. 제일 밀려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혹시 윽박 찔러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7대3 5대5 다 나오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 제보 한번 좀 해주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절대로 방송 안 할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분은 가는 게 오래 사는 걸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한 번 당한 게 있잖아요. 저번에 한 번 당하셨죠. 예전에 한 번 당하셨죠. 아니 왠전부터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전 절대로 땡땡하네. 교통사고 병상 사진 공개.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병상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뭐. 많이 힘드시구나. 너무 아프신가 봐. 아니 근데 아플 수는 있죠. 제가 보니까 차가 돌고 하니까 그 안에서 안전벨트 뒷좌석에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 무조건. 근데 앞에 앉았는지 뒤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벨트를 안 했다면 저 정도 충격에 뭐 아플 수는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사람이 떠오르죠. 자세가 너무 비슷한데.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비교해볼까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각도도는 아주 비슷하죠. 일부러 카메라를 쳐다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러 슬픈 표정 지으면서. 창피해서라도 나 같으면 벽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랑이라고 저사지시를 올리냐 그런데. 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좀 방어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끝까지 나 무죄 잘 만들어주시고 내가 슈킹한 돈도 내가 잘 꿀꺽할 수 있도록 잘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한다는 말이 경찰 성급한 결론 이상해. 그럼 이재명이 경찰을 움직인다는 거냐. 이재명이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압수수색 당하는 걸 막지 자식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진짜 어디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자빠져 있습니까 저걸?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겠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를 쓸 때 언론이라면 저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에 대해서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막상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저게 얼마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줘요 언론이. 오히려 언론에서는 전부 아주 선동질을 합니다.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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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그리고 제목 뽑을 때 마치 먼저 진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앞서 가던 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서 가던 유동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진입한 거는 트럭이에요. 아이 기레기들아 진짜. 이것도 뒷차 블랙박스 운전자가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동안 조리 돌리면 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나마 이걸 공개해 주시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봤을 때 언론 보고 좀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거지.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그게 유동규야? 하고 이제. 그렇지. 찾아본 거지.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면 내가 그렇게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직접 보신 거죠. 봤더니 아니더라. 솔직히 우리 둘이서 그 뒷차 운전사야. 그러면 저거 들어가서 사고나는 걸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저 미친 자식이 트럭이 들어오는데 절로 들어가. 이게 보통 99, 100명 중 99명이 내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그 뒤에 화면이 원래 잘려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갓길에 세웁니다. 왼쪽으로 붙여서. 구호가 되는 걸 보려고. 그리고 트럭도 앞에 세워요. 구호 조치 안 하고 갔다는 그런 쉐리들 어딨니? 구호 조치 안 하고 갔다고 기사 쓴 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주인을 악마로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정차로 위반으로만 혼나시면 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못인데 그것만 혼나면 되지. 왜 무슨 사고 미조치까지 막 걸고. 구호 조치 안 했던 건 뺑소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운다니까 차를. 바로 세울 수는 없을 수 있죠. 바로는. 화물차가 어떻게 바로 세우니까. 바로 세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승용차 운전하실 때는요. 절대 무조건 사이드밀러든 백미러를 보시고 뒤에 내 차 뒤에 큰 트럭이라든지. 화물차가 온다. 네. 버스가 있다. 거기 운전하지 마세요. 차선 바꾸세요. 무조건 바꾸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멈추고 싶어도 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에 중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밀려요. 밀려서 일반 승용차가 10미터 15미터면 멈출 거리를 이 차들은 50미터로 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달릴 때 무조건 밀리는 차선이든 아니든 뒤에 큰 차가 있으면 차선 바꿔버립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전홍규 변호사님 말 절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물차가 뭔가 진입을 하려고 한다. 옆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피하세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시야각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난폭운전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높잖아요. 차량이 엄청 높고 위에 있고 승용차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가. 가까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옆 차선에 있고 2, 3미터에는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 들어오면 바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래서 그냥 큰 차 주변은 가지 마시고 뒤 따라가지도 마세요. 낙석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덤프트럭은 뒤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덤프트럭 뒤에 흙이 더 올라오면 안 돼요. 화물에 실을 때. 그것도 다 위반 사항인데 이분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실으면 가득 안 실으면 배차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막 모래나 흙을 잔뜩 실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 떨어져서 차 기스나고 유리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일 속상한 게 제 차에도 몇 개 상처가 난 부분이 있는데 화물차 멀리 떨어져서 갔는데도 거기서 돌이 날아와요. 날아와요. 조그맣게 탁 했는데 이거 갖다가 유리 갈아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동규는. 신정환이다. 신정환이다. 할리우드 액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자의 말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유동규의 행적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력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남시작 1기 때 될 때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돕겠다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도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서 도왔는데. 그래서 일을 또 처음에는 나름 제법 처리를 하니까 신뢰를 줬어.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취직까지 시켜줬잖아. 그러면 은인 아닙니까 은인? 그러고 나서 봤더니 생각보다 평이 별로인 거야. 이 사람이 좀 별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림서부터 얘가 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문이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뇌물이나 받아먹고 사는 자식이 무슨 어따 대고. 받으려면. 뇌물을 받는 놈들은요.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습니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정도만 받으면 되지.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의 부인일 뿐이야. 그래서 죄삼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환 창고에 잘 보관하고 계시다니까. 참 신기해요. 누구는 받은 걸 입증조차도 못했는데 뇌물죄가 되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받았는데. 받았다고 제가 자백도 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아니 전달해 줬는데 누구한테 전달해 줄지 모르겠어요. 김영인지. 그런데 2억 4천이 비잖아요. 네. 2억 4천. 김영한테 안 줬으면 제가 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억 4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죄야. 찌찌뽕. 참나 진짜. 이게 발이 됩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십시오. 깨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 quizz자 Mis상cusㅋ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뺴기lling을 하고싶도 부탁드립니다.